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여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이 이른바 개혁A와 개혁B 교단인데요. 이 두 교단이 헤어진 지 9년 만에 다시 교단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 합동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가운데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가 있는 양대교단이 교단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개혁A교단과 개혁B교단은 양교단 합동전권위원회 모임을 갖고 교단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교단이 분열된 지 9년 만입니다. 두 교단은 우선 교단 이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로 정하고 오는 24일 서울소망교에서 통합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교단 총회장에는 개혁B 측의 현 부총회장인 박영길 목사를 추대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임원은 통합총회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개혁의 과거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또 한국교회가 정말 앞장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총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교단은 또 국제신학개혁원대학교를 제1인준신학교로 하고 개혁B 측의 신학교를 제2인준신학교로 정했습니다. 양교단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동합의서에 서명하고 합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데 함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진전 개혁총회의 순환회사가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교단의 통합합의는 개혁명칭을 사용하는 교단 가운데 대표적인 교단들이어서 사실상 개혁교단의 뼈아픈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H800개 교회, 개혁B 측 1200개 교회인 두 교단이 통합하게 되면 2000여 교회가 속한 중형교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CBS 뉴스 박성성입니다.